이민이 가고 싶다면? 셀레나에게 물어봐. 해외투자이민 전문 셀레나이민 안녕하세요.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셀레나이민입니다. 오늘은 유럽인들의 은퇴 이민지로 주목받을 뿐 아니라 자녀교육으로도 떠오르는 신흥강자 지중해의 보석 몰타의 국제학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타는 영국 교육 시스템으로 살인 및 국제학교 네트워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가상화폐 거래 해킹 방지 기술로 각광받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래가 아주 창창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요즘 몰타는 단순 은퇴 이민지에서 벗어나 조기 자녀교육을 위한 곳으로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트렌드에 맞게 몰타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유명한 국제학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들은 입학 조건을 맞추더라도 대기를 해야 입학이 가능할 만큼 인기 있는 곳이니 자녀교육을 위한 몰타 이민을 계획하신다면 미리 학교 선정과 이민 수소까지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버달라 국제학교. 몰타 지중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만 3세에서 19세까지 인터내셔널, 잉글리시, 아이비 커리큘럼을 따릅니다. 주요 언어는 영어입니다. 한 교실당 학생 수는 최대 20명이며 신입생 비율이 높아 같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분위기입니다. 43개 국적의 학생들이 있으며 신입생 비율 22% 정도입니다. 영국, 몰타, 러시아,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세인트 에드워드 컬리지. 그랜드 하버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유치원부터 고등과정까지 몰타 교육 커리큘럼을 따릅니다. 주요 언어는 영어입니다. 몰타 최고의 사립학교로 여학생은 16세 이후 아이비 프로그램으로 입학 가능합니다. 높은 수준의 수업뿐 아니라 스포츠 시설도 좋습니다. QSI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몰타, 북부 마을 모스타에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만 3세에서 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따릅니다. 주요 언어는 영어입니다. 전 세계에 37개의 학교가 있으며 43개국 출신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비율이 16대 1로 밀착 수업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을 제공합니다. 수업이 미국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미국 명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치스윅 하우스 북부에 위치한 이 학교는 만 2세부터 10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몰타 커리큘럼을 따릅니다. 주요 언어는 영어입니다. 세인트 마틴스 칼리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중고등학교 및 대학 입시 과정은 마틴스 칼리지에서 이수하게 됩니다. 30개 국적이 넘는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유치원부터 입시 과정까지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며 학교 시설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 몰타 내 베스트 사립학교 및 국제학교를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학교들은 대기자 명단이 있는 인기 학교들로 자녀 교육을 위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학교 선정뿐 아니라 이민 수속도 미리 잘 계획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몰타 이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내 유럽투자 이민 1위 기업 셀레나 이민으로 문의하시면 전문가가 컨설팅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유럽 투자 이민 1위 기업 셀레나 이민은 직접 발로 뛰며 현지에서 확인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100% 승인 실적을 자랑합니다. 셀레나 이민 최여경 대표님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업계 최초로 이민 관련 서적을 저술하셨으며 글로벌 탑 25 4년 연속 선정, 올해를 빛낸 브랜드 대상 해외 투자 이민 부문 수상, 올해의 우수 브랜드 대상 해외 투자 이민 부문 1위 수상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최여경 대표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민업체 CEO로서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다양한 방송매체와 뉴스에 출연하셨습니다. 20년 이상 경력의 이민법, 세법, 부동산 전문가들이 당신의 성공적인 이민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분이 셀레나 이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셀레나 이민과 예약 상담을 통해 최고의 이민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셀레나 이민과 예약 상담을 통해 최고의 이민을 약속드립니다. 셀레나 이민과 예약 상담을 통해서,